다 왔다 다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와서 보송 녹차바디에서 왔어요 내걸로? 정말 감동이었어요 대단한 풍경하고 아주 아름다워요 한번 함께 보시죠 저 엄마인데 엄마 저기 엄마 저기 엄마 저기 진짜 아름다워요 풍경도 지금 탄풍 탄풍 많이 생겨요 탄풍하고 녹차밭 여기 정망대에서 풍경이 제일 아름다워요 여기 정망대에서 풍경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가져와서 아이고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